저의 가방 언박싱 최초 공개합니다. 일단 립밤, 이 립밤으로 말하자면 저희 스타일리스트 구동현 이사님께서 좋으신 분이요. 추천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어제 올리브영 갔다고 사주셨어요, 이걸 메이크업 선생님께서. 팬 분이 주신 이거리. 피걸스. 게티. 마스크, 칫솔, 에어팟, 알러지약, 선크림. 향수, 냄새 너무 좋더라고요. 음. 저도 그 한 고부상 합니다. 그럼 뭐 어떡해. 뭐 줄게. 향이 막차 여기까지 안 될 건데. 열정적으로. 복근 다 부셀려고 하는데. 갑자기. 운동화 지금 무릎에서 나오는 소린 거 알아? 무릎에서? 저는 오늘 꽁꽁 짜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.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신규빈 씨. 운동을 게을리하는 정나인 씨. 뭐 날아가겠어, 저 무슨 무한동력 같은 느낌이다. 뭐 저 별이 있네? 제가 끼는 렌즈예요. 왼쪽이 마이너스 3이고요. 오른쪽이 마이너스 2.5. 서클렌즈 좋은데 난시 교정이 안 돼서 너무 흐리게 보여요. 그래서 미치겠어.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? 맞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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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